한 발도 깊이 깬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1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리액션인데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예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요일에 뉴스 리액터 개혁신당의 조윤욱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천 의원실의 소속이십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보죠. 네. 할 일을 해 주십시오. 네. 최상병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네. 지난해 여름 최상병과 함께 금률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장병 어머니의 당부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생존 장병은 최상병 순직 이후 pts 진단을 받았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할 일을 해 주십시오. 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짐실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걸 밝혀야 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어선 안 됩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이종섭 장관도 책임 있는 사람은 다 권력 뒤에 숨어 멀리 도망갑니다. 막아 주십시오.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다라는 네. 무거운 이야기죠. 듣고 있으면 목소리가 좀 매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좀 마음에 남는데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에서 생존장병 어머니의 이야기를 대신 전한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어서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정치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서 선거를 치러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현재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최상병 특검법은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과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쟁점 법안 많이 있죠. 많이 있고 4월 3일 날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인데 이제 부의가 된다고 바로 회의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부의라는 건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본회의장 문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거고 부의된 안건들 중에서 의장이 안건으로 올리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안건으로 올라와서 통과는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재미있는 것들은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지난번에 이제 4.15 총선이었어요. 21대 총선이. 4.15 총선 이후에 임시회가 바로 언제 잡혔냐면 4월 16일 날 잡혔습니다. 네. 바로 잡혔어요. 그래서 4월 16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4월 임시회가 잡혔고 5월 16일서부터 5월 29일까지 임기 마지막까지 5월 임시회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 결과하고 상관없이 21대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5월 말까지. 당선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될 거고 뭐 민주당이 선거에서 뭐 압승을 하느냐 혹은 패배를 하느냐 뭐 국민의힘이 뭐 압승을 하느냐 패배하느냐 상관없이 아무튼 현재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이 특검법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임시회가 열려서 처리가 될 걸로 저는 봐요.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물론 있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총선 이후기 때문에 좀 많이 그건 선거 결과에 많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국정조사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현역이 이번에 현역 교체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뭐 현역이 많이 살아남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한 200명 정도만 현역이 살아있을 거고 아마 100명 정도는 낙선 혹은 공천도 못 받고 뭐 그럴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30% 40% 정도는 3분의 1 이상. 이상은 이제 낙선자들 혹은 뭐 불출마자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이고 이당이든 저당이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이제 두 개가 다 같이 올라왔을 때 둘 다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뭐 특검을 하게 되는 게 국조를 못 받겠다고 한다거나 뭐 핑계를 대겠죠. 그런 경우에는. 네. 여러모로 최상병 사건도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공수처는 또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수사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기도 했네요. 네. 공수처가 어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3월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출국으로 인한 수사 차질이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공수처가 입장을 냈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을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는 오늘 박주민 의원실에 그러니까 출국 해제 이 신청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은 대령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요. 박정은 대령이 지난해 8월 21일에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취소 소송의 길이 아직도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좀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박정은 대령은 해임 이후 지금까지도 좀 군 내부망만 깔린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출퇴근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이종섭 정장관 출국 이후에 좀 많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이은기 기자가 계속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취지하고 있는데 박정은 대령은 수사를 계속하려고 했다가 항명이라고 하는 혐의로 오히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다라고 하는 것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은 대령 항명 그리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3월 21일 다음 주 목요일에 3차 공판이 시작도 진행됩니다. 네. 항명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해임 처분 소송은 진행도 안 됐다. 시작도 안 했다. 네. 그래서 박정은 대령 측에서는 아마도 수원지법이 이 군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계속 좀 팔로우 해주십시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죠. 네. 5.18 망원 도태우 공천 유지. 네. 국민의힘이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어제 국민의힘이 4차례 회의 끝에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도태우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또 극우 커뮤니티인 일배의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도태우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성동을 경선 패배에 불복한 하태경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연락을 해보니까 당에서 받은 데이터 일부랑 본인 측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당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 측 관계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하태경 의원 측은 상대 후보였던 이해원 전 의원의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고요. 당에서 논의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해원 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 어려운 후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경선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반박인 것 같은데 도태우 후보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전원으로 다시 안 하겠다.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유지할 거라고 보셨어요? 네. 유지할 거라고 봤죠. 그러니까 요즘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말이 아까 이종섭 장관 건도 그렇고 얘기했을 때 앞뒤가 좀 얘기가 안 맞는 경우들 좀 많이 생겨서 오늘도 이제 공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는데 사과의 진정성 얘기를 하면서 당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논평 나왔잖아요. 정봉주 후보에 관련해가지고 목감질에 사과의 진정성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거를 사과를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어선을 지금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서 후보를 취소하기 시작하면 지금 후보 취소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거라서 그래서 어제도 곧바로 장미찬 후보라는 외출에서 가만하냐 장미찬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막말 얘기 나온 게 지금 처음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전서부터 많이 나왔던 거고 지금 다른 후보들도 사실은 여러 대기 중인데 그러니까 방어선을 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 밀릴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이제 공천 검증이 이제 검증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대평가에서 민주당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건데 이제 라인업이 확정이 되면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니까 이제 절대평가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방어선을 쳐야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지율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중도 확장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표 단속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한 달이나 남았는데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부자 몸조심하다가 이제 망한다고 지금 요즘에 약간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좀 반영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몸조심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저희 방송 나오신 분들이 그래서 특히나 이종섭 전 장관 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합쳐서 오만이라고 평가하시던데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지금의 지지율이 정점일 수도 있다라고 항상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당 지지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원래 당이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 이 지역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공고해졌고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을 하고 그 능력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이 원래 열세였던 지역이나 아니면 접점지 여기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능력을 보여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장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으로 남아 있었던 상황에다가 플러스 요즘엔 용산이 별로 도와주질 않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당연히 이종섭 장관 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 좀 안 좋은 시그널은 역시 의료 대란이에요. 지금 의사들이 그동안은 계속 의료계가 욕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필요성 느껴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책임의 영역이 정부한테까지도 묻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장기화되니까. 맞아요. 장기화되면 당장 오늘서부터 군의관이나 공보위들이 투입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밑돌 빼가지고 밑돌 개구 밑돌 빼가지고 밑돌 개구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공보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의료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의사에서 물려야 된다는 데는 지방에서 지금 빼와가지고 빅파이브 병원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당장 그럼 지방에서 이제 난리 날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오래되면 정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훈 연장 어려워지겠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보도들이 이제 한동훈 효과에 대해서 물음표를 짓는 것들이 있던데 이제 동의하신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 후보 여성 1, 2번 사퇴. 네. 더불어민주연합 이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의 국민 후보 1, 2번으로 뽑혔던 사람이 자진 사퇴한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 후보 몫에 여성 비례 1, 2번으로 선출됐던 전지혜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희 전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어제 모두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두 후보에 대해서 종북 반미인 사람 비판을 제기했었고 민주당 지도부도 후보 재조정에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었는데요. 두 사람을 후보로 선정한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로 인재에 손발을 묶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의 부하 내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더불어민주연합 측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내일부터 후보자 면접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전까지 두 후보자 사퇴로 공부 얘기 생긴 두 자리에 대해서 후보자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고요. 어떤 후보를 추천할지는 시민사회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정치 시민사회 측 관계자는 당초 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후보자가 1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2명 후보 외에도 범위를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기 기자가 취재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네요. 여기저기 물어봐야 될 사람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튼 이미 정해진 후보들이 바뀌는 상황이 된 건데 이 상황이 왜 벌어졌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추천 주체도 사실은 원래 있던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시작 자체가 이제 반윤 세력 다 집결하자 이렇게 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당의 공천 절차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절차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평가하고 최소한의 방어 논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절차가 있었는데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후보들이 쭉 다 추천이 된 거고 그리고 추천된 후보들을 보면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직역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검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 여부 반대 여부를 떠나서 이를테면 노동 전문가라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한국노총이나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에 그러면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들어왔냐. 다 떨어졌어요. 사실은 노총에서는 이번에는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최소한 당직자들 민주당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럼 보좌진들 중에 누가 한 명 있냐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데서 뽑아냈으면 그 단체에 대한 혹은 조직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개인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니까 그냥 모여라 반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양당 공천 상황도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 말씀드리면 친명계 인사들이 자객 출마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이 또다시 대거 탈락했습니다. 송갑석, 도종환, 이용우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광주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영배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반면에 박성준 의원이 공천되면서 민주당 주요 당직자 23명은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이른바 의원을 꿔주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비례대표 8명을 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하기 위해서는 당의 제명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란히 투표할 수 있도록 각 기호 4번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양당 모두 후보자들이 과거에 했던 막말 파문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2017년에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이런 발언을 했던 게 좀 비판을 받아서 오늘 사과글을 올렸고요. 조수영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2017년 SNS에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막말 경계령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 댓글창에 오렌지 군단들이 몰려오셨으니까 네 번째 뉴스 키워드 얼른 개혁신당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비례 출마 올리는 개혁신당. 네. 개혁신당 공천도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혁신당은 양양자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 주요 인사들이 경기 남부지역에 출마한 만큼 반도체 벨트를 앞세워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를 읽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 유튜버나 개딸, 조국기 부대를 거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쓸모를 증명하는 정치 세력이 태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흥천 의원을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반면에 또 다른 당 지도부 주요 인사인 김용남 정책위 의장, 김철근 사무총장, 그리고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 등 당 지도부 일부가 비례대표로 몰리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비례로 국회로 입성했던 양정수 국회의원이 또 비례후보로 신청을 하면서 함익병 공관위원도 공관위원 입장에서 지도부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게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얼른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시죠. 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지도부는 김용남 정책위 의장 한 분만 지도부고 나머지는 지도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례명부는 내일하고 모레 정도 해가지고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번 주 안에 나오는 거네요. 이번 주 안에 비례명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오기 전에 공관위 상황 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3당인데 3당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선거가 잘 된 선거냐 이렇게 보면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이 2016년. 그렇죠. 국민의당이 이제 3당으로서 대선공을 거뒀던 거잖아요. 한 달 전 지금 비슷한 상황 봤을 때 그 당시에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막 그닥 높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었고 그때 선거가 국민의당에 최종적으로 이제 대선공을 거두른 데 있어 가지고 성공 요인은 보면 지역기반 확실히 있었었고 호남. 네. 호남이죠. 호남에서 이제 지역구도 많이 얻었었고 사실 수도권에서는 두 석밖에 못 얻었어요. 안철수. 안철수. 김성식 의원. 김성식 의원. 김성식 의원 두 명밖에 안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비례가 엄청나게 많이 됐었어요. 비례가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 비례 명분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썼 어요.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다는 거죠 . 맞아요. 그렇게 됐었고 그렇게 많이 얻을지도 몰랐고 실제 그 비례 득표율이 당시에는 민주당보다 높았었으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개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기반 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세대에 대한 어떤 세대의 선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반이 있는 것 같고 더해서 유사하게는 수도권에 좀 기반을 두고 수도권의 강점을 가진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선전해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그저께도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한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20, 30대가 이번 총선에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저희 개혁신당을 많이 좀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이제 주요 출마자들이 선전을 한다면 비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관을 하나 알려주십시오. 20, 30대가 투표하면 투표장에 나올 보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 워리어라는 분이 오렌지를 막 달아주시면서 조현욱 보좌관 지역구 출마 이렇게 쓰셨는데 저 이제 공짜는 마감했습니다. 신청 안 하셨나요 저희 같이 나오는 월요일에 김민정 보좌관께서는 비례 신청을 하셔가지고 혹시 조현욱 보좌관께서도 그럴 계획이 없는지 궁금했 네 한 달 남았는데 20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 많이 변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제가 아까 정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부터 정당 지지율 굉장히 많이 출렁거릴 거고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굴이 살짝 빨개진 것 같은데요. 오렌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출마 이야기를 하니까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른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그 사이 20만이 됐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공유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실버 버튼도 왔다라는 건데요. 와중에 sj양님이 슈퍼챗까지 써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글은 언제나 상처와 흠집이 기록이고 내 문장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안다. 오늘의 마침표는 완전한 끝이 아니다. 내게는 늘 다음 문장이 남아있다. 나는 그렇게 계속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신유진 작가의 상처 없는 계절 문장에서 글자리에서 정치하는 을 넣어서 이어달리기 하는 정치를 상상해본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사인 유튜브 20만 기념 축하한다라는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 최고위원과 책임 최고위원이 아니라요. 책임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위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장윤성 기자 이렇게 모실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시면서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